안녕하십니까 신혜안수의 신혜식입니다 세월호특조의 특별조사위원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강아지 호흡기와 관련된 가습기 특별조사위원회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반려견 가습기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아우 말도 어려워 아우 힘들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환경부 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뭐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빼뻔시 물러봐도 강아지 가습기 특별조사위원회는 뭡니까 이게 여러분들 지금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진상규명 뭐 이래가지고 특별조사위원회라는 것이 설치돼가지고 국무총리 산하로 말이죠 이렇게 해서 특조위 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월호 아주 뭐 정권 지나서마죠 정권을 넘나들면서 지금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세월호 그 특조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우리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이것은 가습기 살균제 이곳으로 인해서 우리 영유아들이 희생됐던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이렇게 지금 양대 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지금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또 다른 가습기 피해는 가습기 피해인데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가습기 피해를 또 예산으로 반영해달라 이렇게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요청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말이죠 이것이 지금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도 그렇지만 가습기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세금 먹는 하마다 이렇게 국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고 야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도 그렇고 말이죠 사실상 그 3월달부터 3월달부터 이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출범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조사 개시도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직까지도 지금 11월 현재 몇 달입니까 허송세월이 그런데 아직도 다음 달 12월이나 돼서 개시한다 그것도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3월달에 출범해서 조사위원회가 계속 지연돼서 12월달에 첫 공식 조사가 개시된다고 하면 그간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국민의 혈세 세금은 계속 탕진되고 있는 겁니다 낭비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가뜩이나 국가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국민세금 지금 국민연금공단 연금관리공단 때문에 지금 문제되는 게 연기금 아닙니까 연금하고 기금 이거 국민들의 돈인데 이거 얼마 전에도 말이죠 방송을 해드렸지만 주식을 통해서 말이죠 상당 부분 지금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고 있다 피해 금액이 8조에서 정확히 따지면 20조를 넘어설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국세가 말이죠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살상 명분 없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거 다 세금이거든요 이 비용으로 지금 낭비되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가 지금 나오면서 일파만파 큰 얘깃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좀 더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니까 이 세월호 같은 경우는 적재 물품에 대한 인양을 검토하고 심지어 반려동물에 대한 가습기 피해 조사까지도 하겠다 이런 양상을 보이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습기 반려동물에 대한 가습기 피해 조사 이거 돈 달래는 거죠 그렇죠 범위가 넓어지니까 여러분들 예산을 더 달라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미 국회를 거치지 않고 참 여러분들은 어떻게 국회를 거치지 않고 나라의 세금을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제기를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 예비비라는 편성은 말이죠 국회는 형식적으로 사후에 심의만 가능한 거예요 가타부타 깎거나 뭐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건 무소부류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라든가 이러한 특조위 활동을 하는 특별조사위원회는 도대체 어느 국민유예군리만 있는 거예요 국회보다도 더 당연히 심의하고 검사하고 감시하고 말이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말이죠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해서 정부강료회의를 통해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그냥 일괄 다 수령해서 예산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특별조사위원회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국무회의 의회를 통해서 올해 118억 원 편성을 받았습니다 118억 원은 그런데요 지금 내년에는 그것보다도 두 배도 넘는 261억 원을 달라는 거예요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그럼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들 실제 내용을 들어보면요 이 가습기 같은 것도 문제가 이미 검찰 경찰에서 조사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라고 해서 만들어져서 가긴 가지만 실질적으로 조사는 다 끝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국세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하는 야권의 소류와 또 국민들의 의구심이 문제제기되는 겁니다 네 진짜 세금이 낭비되는데 강아지 일까지 우리가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지 물론 사회적 참사에 대한 특별조사 필요하죠 사회적 참사에 대한 특별조사가 필요한데 강아지 가습기 사건까지 조사하면서 우리 국민 세금을 쓸 필요는 없죠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만 강아지 가습기까지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특별조사위를 만들 게 아니라 이거는 뭐 그냥 검찰 경찰이 정말 문제가 있다 조사하고 또 관련 기관들이 나서서 조사하면 될 걸 특조위를 왜 만드는지 이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인지 돈 쓰자는 세금 먹는 하마가 아닌지 그런 걱정이 되니까 저희가 비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사실 그 왜 이 특별조사위원회 이 특조위가 왜 갑질이냐 그리고 도대체 여기는 무슨 특별조사위원회라고는 하지만 특수집단인 거 마찬가지죠 어떠한 경우에도요 국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의를 받지 않고 집행되는 예산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을 감시감독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진 곳이 입법부이면서 국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검열을 받지 않고 말이죠 돈이 지급되고 사용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특조위라고 하는 이 조직은 여러분들 보시면 국회의 사전심의가 봉쇄되는 예비비로 이 예산을 지금 편성받고 또 그렇게 받아서 예산이 집행되고 말이죠 이 예비비로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비비의 맹점이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국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미 정해진 사후에 그냥 심의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국무회의 정부에서 말이죠 국무총리 산하에서 장관들 모아놓고 그냥 딱딱딱 해서 통과 그러면 국회 통과 없이도 이게 그냥 그대로 편성되고 지출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특조위는 말이죠 어떠한 특권계층 돈 쓰는 데에 있어서 말이죠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세금을 쓰는 데 있어서 특권계층이라는 건 없습니다 심지어 말이죠 묻지도 따질 수도 없는 대통령의 특별활동비 특활비까지도 문제제기했던 정권이 이 정권이에요 그건 보장되어 있는 것인데도요 그런데 지금 특별조사위원회라고 해서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 그리고 세월호 이게 언제적 세월호입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국민들은 말이죠 이제 식상해진 거예요 이 세월호 가습기를 비롯한 물론 마음 아픈 일이고 속상한 일이고 비통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와 이거는 분명히 가려져야 되는 개념이 있는 것이죠 슬프고 힘들고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전체 국민들의 아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조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렇게 불투명한 집행 그리고 예산 낭비에 대해서는 이거는 직부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실 여러분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 5명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낙연 국무총리가 4월에 임명장을 줬어요 4월에 3월에 특조위가 결성이 됐으니까 4월에 임명장을 줬는데 지금 11월로 볼게요 11월 현재까지 조사 게시가 안 돼 있어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그러면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산된 돈이 그대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118억을 예산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118억 원이 1도 안 했으니까 그냥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다 썼대요 12월까지 12월에 개시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12월 말에 만약에 이것을 조사 게시를 한다면 특별조사위원회는 사실상 1년 동안 한 게 없는 거죠 여러분들 10개월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참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집니다 실지 조사는 내년에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12월 말에 개시가 되면 그런데 실지 예산은 말이죠 2배가 넘는 이번에는 261억 원을 달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118억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사위원회가 조사활동을 안 했는데도 이런 문제입니다 바로 그래서 어떠한 문제, 의혹이 나오냐면 일부러 바쁠 게 없다 그리고 특별조사위원회가 특별히 조사할 게 없다 이것을 실토한 꼴이에요 그냥 아니 여러분들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찾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미수습된 시신 5구 때문에 엄청난 돈을 들여갖고 말이죠 선체를 옆으로 세웠다 기울었다 똑바로 논다 뭐한다 난리법석을 쳤어요 그런데 특조위에서 말이죠 실직 이제 국민들이 그래? 그럼 너희들 그렇게 난리법석을 치는데 해봐 그럼 조사 한번 해봐 그렇게 검찰도 경찰도 못 믿으면 한번 해봐 얼마? 118억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줘버렸어요 그런데 돈은 쥐가 쌀 파먹듯이 다 없어졌는데 조사는 아직 게시도 안 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거 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이죠 국민들 분노할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참 이거 진짜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더 열받아요 그러니까 심지어서 말이죠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고 약 올리는 게 뭐냐면 지금 두 배나 되는 261억 원 내년에 두 배나 더 예산을 늘려달라고 하면서 거기다 요구하는 게 뭐냐면 반려동물에 대한 가습기 피해까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산 집행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사한다 뭐 한다 그러면 다 돈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정말 반려동물을 생각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생존권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좀 자원봉사하면 안 됩니까? 꼭 세금을 다 돈 달라서 일자리를 이런 식으로 창출하나? 아니 이거를 왜 저희가 우리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저는 이거 뭐 관련 기관들이 하면 되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그 업체가 피해보상을 하면 되는 거고 그걸 요구해서 업체가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반려견 어떤 동물이 피해를 받는지 사회적 대참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지금 조사가 안 되는 판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세금 낭비죠 그냥 낭비라기보다는 그냥 세금을 갖다가 그냥 강물에다 던져버리는 거죠 정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말이죠 정말 이제 반려동물이 아니라 이제까지 문제 제기했던 예를 들어서 들고양이들이 왜 죽었나 그리고 산에 있는 들깨들은 뭐 때문에 거기를 왔나 이거 특별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특별조사를 말이죠 남발하게 되면 그리고 조사를 한다 그러면 환경단체 차원에서 또 특정자원봉사단체 차원에서 하면 되는데 특조위에서 이걸 하면서 말이죠 궁극적으로 뭐냐면 손 벌리는 거예요 돈 달라고 제가 볼 땐 이런 것 같아요 야 너희들만 빼먹냐? 지금 흔히 말해서 국민 세금이 호구인데 너희들만 빼먹냐? 우리도 같이 먹고 살자 특조위에서 야 우리도 돈 좀 내요 이건 뭐 국민 세금은 말이죠 보는 놈이 임자입니까?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말이죠 언젠가 얘기했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가 합헌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무죄다라고 한다면 양심적 세금 거부 이것도 무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이따위로 쓰니까 말이죠 누가 어떤 국민이 이거 자발적으로 세금 내겠습니까? 피 땀 흘려서 벌어갖고 말이죠 세금도 그냥 각가지 세금 명복을 만들어갖고 다 뺏어가면서 실제 쓰는 내용을 보면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고 실제 양심적인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양심적인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제1기 특별조사위원회 지금 한 4기 정도 되나 봐요 그런데 지금 1기 특별조사위원회에 참여했던 특조위원께서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 규명까지 다 끝난 세월호 사태와 정부 부처가 지휘해가지고 해결해야 될 가습기 사건을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와서 다시 엮어가지고 문제 제기한다는 것은 사실관계에 관해서 말이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의견들이 다수 있었다 이걸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양심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2015년도서부터 문제제가 돼가지고 이 특조위원들이 말이죠 자기들 돈 쓰고 그리고 또 월급처럼 급여받는 부분 뭐 이런 거로 말이죠 활동기간이 여러분들 길어야지 월급에 수령액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기간을 가지고 말이죠 갑론울박을 하면서 법원 재판까지 간 게 있어요 이게 참 창피한 노릇이죠 이런 거죠 나는 특조위에서 1월달서부터 일했으니까 1월달서부터 계산해서 돈 줘야지 그런데 실제 개시한 것은 활동한 영역을 보니까 한참 그 후예요 그래서 후서부터 지급을 했더니 이제 그 특조위의 의원들이 말이죠 무슨 소리야 일을 했든 안 했든 내가 놀든 자든 왜 따져 어쨌든 난 1월달부터 그 조사위에 등재돼 있던 사람인데 돈 내놔 법원에다가 한 거예요 그랬더니 특조위원회가 이겼어요 그걸 또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박완익이라고 합니다 특조위원장 특별조사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인데 장왁인 장왁인인가 하는 이분 이름도 참 발음이 말이죠 장왁인 왁인 특조위원장님 대국민 사과 좀 해달라 야권에서 말이죠 이 정도 되면 국민들에게 사실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국민 세금을 이런 식으로 낭비했다는 것은 어떠한 이로도 명분이 없는 짓 아니냐 지금 야권에서 여러분들 문제제기가 되는데 이게 지금 신의안수에서 속보로 다 제일 먼저 하지만 내일부터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보죠 월요일부터 보면 이 특별조사위원회의 돈 낭비 세금 낭비 이거 계속해서 우리 우파 성향의 유튜브에서 화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11월 11일서부터 민주당이 말이죠 당 차원에서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오픈 행사를 하면서 말이죠 유튜브 활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런 게 나왔을 때 우리 우파들은 국민의 입장에서 성토하는 거고 민주당은 간단하게 말이죠 무조건 정부를 옹호하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너희들은 그 큰 슬픔을 벌써 잊었느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게 유튜브 만든 목적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사실 이 가습기 문제 이 반려동물 가습기 피해까지도 함께 엮어가지고 굳이 예산 편성에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건지 국민들은 이 보도를 보면서 그냥 뭐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웃었답니다 어제 전화번호가 잘못 나가서 저희가 이제 사과를 드리면서 번호를 다시 한번 줘야 될 것 같은데 저희 현수막 때문에 신안수에서 말이죠 현수막에 협조 좀 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했는데 전화번호가 끝번호가 잘못됐어요 010-4908-9089번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문자로 다시 한번요 네 010-4908-9089 이런데 어제는 끝에가 0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정을 해드리고요 본의 아니게 9080의 전화번호를 가지신 여성분인데 피해를 주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말이죠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주셨다고 하는데 문자로 여러분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문자로 주시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계좌를 보내드리도록 문자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아무쪼록 오늘 말이죠 이 특별조사위원회에 세금 먹는 하마 신의 안수석의 대로 글자 그대로 세금 먹는 하마예요 언제까지 먹을지도 모릅니다 기약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이 특조이 처음 개최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출범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마르고 닳도록 길어질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말이죠 우연이죠 정권이 말이죠 우리 우파 성향의 정권이 붕괴되면서 극자파 정권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들이 야권인 시절에 하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세월호나 가습기에 대해서 예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세월호한테 특히나 그 희생된 학생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고맙다는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야당 시절에 고맙다는 메모까지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 고마운 것에 대한 확고한 뜻은 우리 국민들이 헤아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했던 야당 지도자가 지금 대통령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월호하고 이 가습기 특히나 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요 우리 사회에서 갑 중에 갑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아이고 오늘도 좋은 방송을 했는데요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 사회가 혼란스럽죠 세금이 지금 마구마구 낭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잘 지적해서 세금을 세금 낭비를 막고 우리 사회를 안정화시키는데 우리 외국 시민들이 좀 더 가일층 분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튜브까지 엄청난 탄압 또 지네들이 이제 유튜브까지 계속 만들어서 아주 유튜브 세상을 좌파로 또 만들겠다고 하고 있으니 참 여러가지로 여론이 지금 기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나마 유튜브가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말이죠 여러분들 힘을 좀 내서 신의안수를 더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이 신의안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참여 신의안수와 함께 대한민국 살리는 길입니다 또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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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